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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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제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네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한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 이후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혁신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쁩니다. 반세계화와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 공급망이 재편되고 다양한 통상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과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신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IPEF가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IPEF는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표준화 공급망 회복 탈탄소 청정 에너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간세 철폐나 인하를 위한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는 다릅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따라 재편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올바르게 대항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의 기빈 여러분 이처럼 기술 통상 패러다임이 극격히 전환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해 한국의 IPF 참여와 기술 발전을 위한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역시 한국형 인퇴 전략을 설계하는데 오늘의 포럼을 깊이 있게 참고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